세곤도 모든 북 및 연합 동작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생무전신, 다물정신, 위민정신을 모든 북과 태권도 동작으로 구성한 시범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생명과 태권도 동작이 다음은 호신술 및 감각격파입니다. 눈을 가리고 청각에 의해 적을 제압하는 호신술 및 격파시험입니다.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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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신술 및 격파시험입니다. 호신술 및 격파시험입니다. oto Grupo комп Hall의 격파시험입니다. 앞으로도 Spartan회'm입니다. 태권도 동작이 크랑마르 동작을 연합한 창사 풍세입니다. 태권도 동작이 크랑마르 동작을 연합한 창사 풍세입니다. 햇삼 playing 다음은 기술여파입니다. 세브를 이용한 직전기업화, 540도, 720도, 세븐기업화 등 핵본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격파 시험입니다. 경기업화, 540도, 세븐기업화 등 경기업화, 540도, 세븐기업화 등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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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